사과나 액괴나 박수는 딸고 먹고 있는 짓수 있어? 응! 근데 내가 어? 잠시만! 에? 생각해보니까 나 숙소에 미니스박 하나 있어! 아 그때 그거? 응! 나 본 거 아니야? 나 입고 있었는데?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? 3주 전이긴 했는데 3주면 수아 봤을까요? 냉장고는 잘했는데? 냉장고는 잘한 게 아니라 냉장고는 잘한 게 아니라 냉장고는 잘한 거 아니야? 냉장고는 잘한 거 아니야? 나 무서운 걸 분명 봤는데 어디서 봤어? 언니가 귀엽다고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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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라서 이거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